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얼큰한 마라탕 입니다 중국 사천에서 유래된 음식인 마라탕은 마라향이 특징인데 이 마라향이 빠지고 나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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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싶은 마라탕 이곳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향신료는 줄이고 사골 육수에 각종 재료 넣어 깊은 맛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라탕 집입니다 일단 국물이 얼큰한데 깔끔하게 시원합니다 국물 맛에 놀라고 그 다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취향껏 먹고 싶은 대로 다 넣고 딱 내 스타일 안성맞춤인 마라탕을 먹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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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서 먹는 마라탕 집 마라탕과 함께 먹을 때 짝꿍 새콤달콤 바삭한 거바루까지 오늘 얼큰한 마라탕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헷갈비 마지막에 아까 그릇이 그래도 너무 달지는 않나요 제일 맛있게 스무еди 음 이렇게 잘 치킨은 엄청 맛있어서 치킨이 넓은 인간을 먹으려고 했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너무 반숙하고 맛있네요 빅불지않고 빅불지않고 흐뭇 부삭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엄청나요 그리고 히힛 처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먹지 않나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제가 먼저 먹었을 때 반죽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고 먹었을 때 다음날 한번 드세요 치즈가 아삭한 맛은 치즈가 아삭한 맛 제가 좋아하는 면이 판매도 짱하고 입안에 둘러싸고 맛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 면이 판매도 너무너무 좋아요 쫀득쫀득 앞으로 더 많은 양념이 판매도 들어있어요 계란에 판매도 같이 먹어요 가끔은 쌀하고 탕후라이도 쌀하고 인도네시아 우유 이번엔 불닭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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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달콤한 맛 맛있다! 고구마 맛은 육수 는 계속 먹었던 시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염소요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었니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감자 고소한 쏘쪄 파 야채레 파 마지막은 너무 맛있다 달콤하고 달콤한 식감 소스는 또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매콤한 식감이 좋아요 매콤한 식감 매콤한 식감 ! 뭐야 저게 매콤한 식감 먼저 먹으면 옥수수는 너무 맛있어 마라탕은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